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이틀 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노태영 기자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시간 서울 번화가의 이면도로입니다. 사이렌을 켠 구급차가 대로로 향합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남성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이틀 전 해당 병원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던 이 남성은 당시 병원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신고 접수 24분 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병원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와 관련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